진짜 정말로 약속해요. 혜진 씨 지금 찾고 있어요? 찾고 있어요. 안 보여. 저는 진짜 저쪽을 못 보겠어요 혜진 씨. 저기 봐요, 저기. 못 봐요, 저기 잠깐만 혜진 씨. 얼라리? 왜 없지? 아우, 나도 남자답게 걷고 싶다. 되게 남자다운 모습으로 걷고 싶은데. 죄송합니다. 아우, 미쳤다. 이거 봤는데. 자, 제가 밑에 바퀴 보겠습니다. 난 기절할지도 몰라. 어, 왜 없지? 자, 다 온 거 같은데 우리 하나도 못 찾았어요 혜진 씨. 아, 우리 한 바퀴 들어왔어요? 네. 어머, 왜 없지? 자, 빨리 가시죠. 좀 희한하네. 왜 없지? 다음 몸 글씨가 완전 작은가 봐. 이 바닥에 있었나? 혜진 씨 안 무서워요? 네. 와, 혜진 씨가 한 번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. 네. 진짜? 없어. 뭐지? 한 마디 더 들어도 돼요? 안 돼요, 안 돼요, 혜진 씨. 자, 올라갑시다. 화이팅! 할 수 있어! 도우아, 정말 멋있다. 사랑한다, 도우아. 뭔지 하는 거야, 지금? 하는 건데 모르겠어. 야, 너무 집주할 수 있을까? 예, 대박. 오, 대박. 화이팅! 러닝 앤 점프. 동우아, 너무 멋있다. 동우아, 정말 멋있다. 동우아, 너무 멋있다. 아, 뛰면 되는 거야, 이제? 아, 진짜 멋있다. 파이팅!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피가 최고야. 오 부담. 알았어 알았어. 자 저 헬리콤드 널 위해 떠 있는 거야. 이거 안 묶어? 묶은 거야? 아니 이거 백두. 렛츠. 시작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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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천천히 합시다. 천천히. 어 다리 흐들거려. 진짜 무서운 거야. 어 무서워. 어 무서워. 어 무서워. 알 수 있어. 이동욱 파이팅 이동욱 파이팅. 오케이. 어 오 우. 하는 거야. 밑에 건물 벽면을 보세요. 거기 헬장한respons입니다. MARCUS 와 진짜 무섭다, 와. 5, 4, 3, 2, 1,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! I was born to love you, not within forever. Is it back, to take it to the end, every single day, every day. 한글자막 by 한효정